네, 반갑습니다. 남혜영입니다. 우리 고1, 1학년 친구들, 여름방학이 이제 정말 시작인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 계획은 잘 세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 안 세웠다면 제가 이런 조언들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셀프 카메라를 켰어요. 이번 여름방학, 고1의 여름방학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학적으로는 수학하에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수학하를 열심히 공부하자. 이게 이제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수학하, 선생님 수학하에만 올인해서 집중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수학하는 2학기 때 내신시험을 볼 교과죠. 그러니까 2학기의 내신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수학하를 여름방학에 몰입해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맞고 수학하가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집합과 명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하함수가 있고 아주 중요한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경우의 수 이렇게 있거든요. 집합과 명제가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처음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 배우다 보니까 좀 낯설고 어색할 수 있죠. 여기는 반복적으로 차근차근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다져가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집합과 명제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 함수는 2학년 친구들이 어, 선생님 제가 1학년 때 수학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딘가 빵꾸가 난 것 같아요. 어디를 공부할까요? 그러면 제가 수학하에 함수 공부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여기 단어는 중요합니다. 함수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에 열심히 공부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학기 때 이제 중간고사를 처음으로 볼 건데 그 중간고사를 대비할 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 그래서 여름방학에 내가 개념 처음부터 공부를 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개념을 공부하시되 중간고사를 내가 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깊이 있게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험을 곧 볼 것처럼 깊이 있는 수학학 학습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그 다음은 선생님 그 다음 수1, 수2 꼭 해야 되나요? 선행해야 되나요? 선행은요 여러분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조금씩 앞단계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수학1을 지금 해야 되고 수학2를 지금까지 끝내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수학학을 어느 정도 또 한층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수학1 자체가 조금 내용이 많다 보니까 수학1을 플러스 알파로 기본의 개념 정도 잡는다 라는 생각 가지고 수학하가 메인 수학1을 조금씩 이렇게 진도를 나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우리가 또 잘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과 꼭 해야 될 분량까지만 정하셨으면 좋겠고 수학하 열심히 하기 세 번째는 공부 되게 중요한 건데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다 알고 있어. 근데 매일매일 하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잘 실천이 안 되는 이게 또 우리 갑자기 원격 수업해서 집에 있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은데 집에 머무르다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막 진도 막 자기 나름대로 딱 세워가지고 세워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이제 사람은 빈둥빈둥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시간만 보내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러지 말라고 매일매일 어떤 내가 뭐 강의를 볼까 하루에 두 강씩 그러면 스케줄을 짜가지고 매일매일 수학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일정 분량의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하루 대기필 받아서 100문제 풀고 이 툴 쉬는 것보다는 30문제 30문제 30문제씩 매일매일 푸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실력 향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은 우리 온라인 제자들은 매일매일 수학 칼을 열심히 하자 자 요게 이제 저의 포인트예요. 많이 답답하고 덥고 네 힘드시겠지만 집에서 그래도 우리 알차게 여름방학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는 또 다음번에 만나도록 할게요.